하와이 피곤, I don't know how we made it. In a distant time and space, we shared our youth together in the same soil. Scene 1, Q. I was born in 1931. All my friends are over 90 years old now. 네, 안녕하세요. 유태호입니다. 고지위의 소년들, 멋있한데 힐리라는 영화에 제가 제 목소리를 빌렸는데요. 영화 소재가 무겁긴 하지만 그만큼 이런 분들을 추모도 하고 그리고 목격하셨던 분들도 보호하시면서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전 A B B B B B 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